안녕하세요 셀트의원 주주 여러분 오늘 좋은 뉴스를 공유해 드리고 싶네요 황금거의 셀트님께서 렉키로나가 독일 트랭겐주에서 공금보험으로 처방 가능 이런 글을 올려주셨고요 이거는 조네딘 조단님이라는 분이 블로그에 쓰신 글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독일 연방 백신 및 생활의학연구소 홈피를 보니 현재 독일 내에서 사용 가능한 항체 치료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셀트의원의 렉키로나가 2021년 11월 11일부로 셀트의원의 단일클론 항체 레그단비맙도 유럽연합 승인을 받아 독일 시장 출시 후 제품 정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독일 시장 출시 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곧 독일 시장에도 셀트의원의 레그단비맙이 지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구 한 230여만 명이 되는 독일 중부에 위치한 트랭겐주에서 이 셀트의원의 레그단비맙 소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트랭겐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로슈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 항체 치료제는 등록되어 있지 않구요 반면 셀트의원 렉키로나는 공공보험 플랜에도 등재가 된 것 같답니다 이 정도면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으나 독일로의 공급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독일이 코로나 확진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독일의 코로나 확진자를 한번 볼까요 독일이 총 613만 4천 492명이 감염이 됐구요 사망률이 1.7% 하루에 6만 2천 193명이 지금 확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독일에도 적지 않은 수량이 지금 나갈 것 같습니다 셀트원 주주 여러분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